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수표현을 알아봤는데요 몇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오늘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똑같은 예문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가 면역질환에 남자보다 3배 더 잘 걸린다 확률이 높다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양으로 나타냈죠 지난번에는 확률같이 했잖아요 그 걸리는 율이 남자보다 3배다 율을 가지고 나타냈는데 아니면 3 times more frequently than men 이랬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Afflict women 3 times more frequently 이거는 빼먹었었나요 frequently를 쓰실 수도 있죠 더 자주 걸린다 그러니까 더 자주 걸린다는 거는 여성집단 남성집단을 봤을 때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유리 3배 높은 거죠 이렇게 frequently 같은 부사를 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이제 빈도의 느낌인데 확률이나 여기서는 더 많이 걸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집단 안에서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비율로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같습니다 3 times more women than men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 또 3 times as many women as men 이래도 되고요 more than 하고 as as 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그렇게 쓸 수도 있죠 3 times more women develop autoimmune diseases than men 3 times more women are affected by autoimmune diseases than men 됩니다 그러면 아까 more than 이거 됐으니까 as as도 되겠는데 하실 수가 있죠 3 times as many women develop autoimmune diseases as men 그런데요 이런 문장을 쓰는지는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잘 말로 쓰면 못 드리겠는데 이런 문장은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주어로는 as many women 이 표현 있잖아요 이걸 주어로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쓰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3 times more women 이건 주어로 써요 그런데 이건 주어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려면 목적으로 쓰세요 3 times as many women as men 이렇게요 또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어요 when it comes to autoimmune diseases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들어갈 때는 앞에 무슨 무슨 질병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암이라든지 뭐 간암 췌장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는 자가 면역 질환에 있어서는 women outnumber men by 3 to 1 그러면 여성이 그러니까 이제 위에 보면 여성 환자가 더 많다 남성 환자가 많다 이런 병의 경우에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 환자가 더 많다 무슨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그런데 autoimmune disease의 경우에는 women outnumber men by 3 to 1 여성이 남성을 아웃넘버 한다 여기서는 이제 more 이런 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by 3 대 1로 아웃넘버 한다 이런 말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동사를 쓰셔야 돼요 이런 동사를 쓰시든지 여기서처럼 women exceed men by 3 to 1 이게 다 뭘 넘다잖아요 동사 근데 이제 exceed는 조금 더 양의 더 많다의 느낌이 있고요 surpass는 누가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능력치 같은 게 뛰어난 거 있잖아요 이해 되시나요? surpassed somebody 그러면 누굴 뛰어넘는 거 능력이 더 뛰어나다든지 더 뛰어난 업적을 낸다든지 이럴 때 더 맞는 거 같습니다 이 표현은 every man who develops an autoimmune disease every man 하면 every는 언제나 단수죠 그래서 단수로 써야 되고 가끔 이제 첨삭할 때 보면 every 해놓고서는 복수 쓰세요 every student 이렇게 복수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every는 단수예요 for every man who develops an autoimmune disease 그러니까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을 걸리는 사람 남자 하나 있으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there are three women 이런 남자 하나 있으면 그런 사람 여자 세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걸리는 한 사람당 여자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자가 면역 질환 관련 예문을 써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이 예문에서는 이런 병에 잘 걸려 이 말에서는 조금 맞지는 않아요 이 말은 이렇게 쓰는 게 이런 데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for every man in his seventies 이거는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예문인데 for every man in his seventies there are two women in his seventies 하면 70대잖아요 70대 남자 한 명 있으면 여자 두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넘어서까지 평균 기대수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70대 넘은 사람 보면 남자 한 명이면 여자 두 명이야 그러니까 70살 넘어서까지 살 확률이 여자가 두 배 더 높은 거죠 이건 보면 존재죠 그냥 그런 사람 하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누가 뭐에 병에 걸린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병에 걸린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건 있다라고 해서 조금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존재하는 거죠 70세 넘은 남자 하나면 70세 넘은 여자 둘 있어 이렇게 둘 다 존재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거는 존재 얘기를 하죠 이건 둘 다 존재죠 있다 있으면 두 명이 있다 여자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for every... 이거는 이것도 뉴욕타임스 예문인데요 for every known case of coronavirus 그러니까 known case니까 이거는 확진자 이렇게 통계에 집계된 거죠 집계에 잡힌 코로나 바이러스 한 건 있으면 another 5 to 10 cases are out there undetected 그 외에 another가 꼭 하나가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는 그 외에 그러니까 집계에 잡힌 사람 하나 있으면 거리에 아직 통계 안 잡히고 돌아다니는 사람 다섯에서 그 외에죠 another는 하나 있으면 그것 말고 다섯에서 열 케이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과학자들이 확정형적으로 딱 몇 케이스 잡히지 않은 또 집계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 딱 말은 못하고 다섯에서 열 개가 지금 있다 그 케이스가 이거죠 이것도 둘 다 존재죠 늘 존재에만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이런 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for every individual who attempts to suicide about six family members and friends suffer a severe emotional pain 누군가 자살 시도 그러니까 자살을 하거나 왜냐하면 자살 시도가 있으면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리적 타격을 입죠 누군가 자살 시도 한 명을 하면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이 여섯 명이 타격을 받아요 이렇게 전염될 수 있죠 디프레션 같은 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나면 누군가 이걸 하나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떠어떠해 둘 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좋아요 이거는 70대 남자 하나 있으면 여자 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섯 명이 어떤 일을 고통을 겪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둘 다 존재거나 둘 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데 아까 제가 썼던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냥 존재만 말해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예문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이런 식의 문장을 쓰시기를 권해요 이런 맥락에서 쓰시기를 그리고 그리고 앞에 2 to 1 이런 거 있었잖아요 3 to 1 3대 1 women exceed men by 3 to 1 3대 1로 여자가 더 많아 그러면 이거 아무데서나 이렇게 늘 비율 표현해서 쓰기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처럼 hidden coronavirus patients 지금 숨겨진 환자가 outnumber 아까 봤죠 outnumber confirmed ones confirmed는 확진 집계된 거죠 confirmed ones by 5 to 1 5대 1로 더 많아 이렇게 5대 1 이런 경우엔 딱 좋은데 아니면 10대 1로 더 많아 이러면 되면 좋은데 아까 5에서 10명 있다고 했잖아요 확진자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 to 10 to 1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5 to 1 10 to 1 이거는 어떤 range가 있으면 안 되고 그냥 5대 1 10대 1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에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점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또 배수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